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티코 캐리어를 드립니다. 악소절을 알겠어. 약간 꼬인 소리 나노. 네 그러게요. 한 명 따운. 어 나 따운. 한 명 따운. 혈등 못하면 미래 안에 반월이. 아 존나 기분 나빠. 시골에 쭉 더 혈등해야겠다. 뭐라고? 아 기분 개더럽네. 맞을 해도 그렇게 하냐. 아 너무한거 아니냐? 아 맞아 반월이한테 왜 그래요. 아 반월이었어. 아 몰랐어. 아 몰랐어. 아 몰랐네. 아 진짜 너무들 하셨네. 아 맞다. 안 되겠다. 미래 안에 반월이 만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저렴한 와 손나 실수하네 사기꾼 와아 실수하네 드립춥혀라 드립춥혀라 1등 핵입니다 운영자님 삶의 희망을 잃었다 지금 그 RPO를 주고 있는거에요? 1등 핵에 도와주는건 모르겠다 플바치야 설마? 어 린이 음악같은데 다시 자이드들어가지고 어 뭐야 느낌이 흥황해 저거 그치 인거리야 사보고 있어 오오오 어 개우섭노 진짜 죽었다 와 지리 지호랑 같은 얼굴을 보면서 달리니깐 굉장히 너무 타누 나와나와 정말 이상해 야씨 누나 케빅스 그 핫불자리 같아 나 지리는 자 배치가 죽어가네 죽었지? 나 차 왜 이렇게 빠르냐 근데 뭐야 파츠 뭐야 도대체 10,10,10 콜바츠 레오 10,10 레오 10,10 올렸어 내가 희생했어요 저쪽 난리 났다 저쪽 난리 났다 도대체 못살리노 내가 봤을때 2차가 1대장인거 같은데? 싫어 이건 좀 그 어 이거 인코스 겁나 잘 파죠? 남쪽이 파기오 간다 동이먼 와 동이먼 이걸 설마 콜 10,10,10 에اه 네 어어씨 오 아, 거기는 뭐 그냥? 아, 하팅질. 파팅. 한울씨 한 번 쳐주세요. 올리 더블땡이. 아, 잠깐만. 진짜 뻥한 척, 범신이. 개빠르다. 아니, 이거 정의문 56초 나오겠다, 진짜로. 권주님, 범신에 레전드 10씩 박는 거 어때요? 아, 일반이라서 레어까지 밖에 안 돼. 봉신이 일반 카페라서 레어가 최대의 아파트야. 저게 레어였으면... 레어였으면 니말대로 1대장 가능할 수도 있어. 오, 없습니다. Q. Q. Q.